어려운 분이신데 시상식을 통해서 만나게 되네요 가수님이십니다 멋진 가수이시고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울리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가수님 강민주 가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회룡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서울의 발수도 문단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 크게 해주세요 이쪽도 박수 한 번 크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 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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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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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어느새 멍이 들었네 아 이별할 때 냉정한 가이로 눈물로 없는 건가요 턱턱 쏘는 남자 턱턱 쏘는 남자 턱턱 쏘는 남자 턱턱은 남자 사랑은 민해 사랑은 달콤해 남자를 못 믿겠더라 여자도 못 믿겠다 아 저 사람은 달콤해 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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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